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성격상 또 그것에 대한 끝을 보기를 좋아하고 제가 그거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자금이라든가 가족들의 자금들, 여러 사람들의 자금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끌어서 이 티업 제품에다 올인을 하게 되었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떠한 여성분이 생수병에 티백을 넣어서 먹게 되는 걸 봤습니다. 실이 끊어지고 물이 새고 하는 불편함을 보면서 이 생수병의 결착 사이즈는 전세계적인 공통 사이즈이면서 생수병에, 생수병에, 생수병에 결착을 해서 찬물에도 쉽게 우러나서 내 몸에 좋은 그런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세계 최초로 특허 등록을 하고 티업은 신개념 티백으로서 누구나 차가 10... 버벅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까 처음 거 그냥 가시죠. 저희 티업 제품은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동남아 쪽에서도 이 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음료 회사와 같이 도전쟁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길 희망합니다. 이 제품이 나와서 지금 소비자들이 먹는 모습을 제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. 시중에서 보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. 하지만 이 그 주인은 나에게는 한국에서 관계가 들어있습니다. 요즘은 최초로 동남아에 대해 다른 것도 다이동에서 위험한 범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